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어째서 저 사람들은 죽자고 안되는 쪽으로만 달려가는 것일까 가능한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긍정이징 부분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항상 눈에 들어온 일들은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딱함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은 정도가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또 올려야겠다는 그런 구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세를 구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45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최고 25%까지 끌려오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2년 연속 연평균 쿠퍼센터의 초평장 예산을 짜면서 세금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구상을 실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어서 좌파정권의 장기직근이 보장되고 거대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선동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구상은 첫 번째는 우선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먼저 올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누진적 보편정세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을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한 준조세인 4대 보험도 국민 부담률을 크게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세와 준조세 모든 부담에서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해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정세 현황을 보면 과거의 22%였던 법인세율은 2018년부터 25%가 증가했습니다 최고세율은 4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부가세율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부세, 종합부동산소득세와 토지세는 크게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오르면서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세의 파급 효과입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장기 침체 상황에서 조세와 준조세의 인상은 국민 개개인이 처분하여 쓰는 소득을 크게 줄임으로써 민간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봅니다 조세와 준조세 부담은 문정부를 비롯해서 좌파 정권이 보이는 국가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따라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한 이런 색채의 정책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정세 정책을 앞으로 지속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있으면 아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기지의 타국 이동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일반 경제 주체들은 절세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생산활동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세 정책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크게 줄임으로써 오히려 세금 수입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금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면 경제 체제 자체가 지탱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은 계속되는데 생산활동은 줄어들고 동시에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 차익을 반드시 국채를 발행해서 보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채를 발행해서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건력을 갖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 자체는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면 언제든지 어려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방만한 재정지출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이 아니고 하나의 권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세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하나의 권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이 세금을 올리면 이런 저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는 경제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세금 인상으로 나아가면서 파국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주의 이른바 국가주도경제 준사회주의경제체제 경제의 사회주의화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의를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되는 상황이 이 땅의 미래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경제의 사회주의화 준사회주의경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마 그와 같은 체제가 완비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은 반복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제수의적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혼돈한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2일 날 국민을 버리다 라는 그런 테마의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DG님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고 마는 걸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권력은 자신들만의 부패와 비리는 묻어버리고 국민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겠죠 유신 독재를 비판한 자들이 더 끔찍한 이념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이렇게 예리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옛말에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것처럼 그들의 의식은 민주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쪽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식구조라는 것이 지배와 피지배로 명확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는 피지배한 자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DG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셔서 댓글이나 질문을 남기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일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처럼 공병호TV도 애용해 주시고 동시에 자기개발 채널인 새로운 채널 공병호 자기경영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